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구독자분들의 감사의 의미로 구글 스피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업로드 되는 영상에 댓글 남기시면 마리를 추첨을 통해 유튜브 커뮤니티로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깔끔.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엔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가서 뽑지 뽑기를? 자, 아무튼 뽑기를 할 건데 소환석들 대충 다 세보니까 한 1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배럭들에도 이제 월간 꾸러밍을 다 구매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왈쑥이 면실이 뭐 한번 찌르고 찔러. 죽여. 죽여. 월간 꾸러미니까 캐릭당 한 개씩 이상만 먹었으면 좋겠다. 효도일당 100개요? 미션인가요? 효도일당 100개요? 그러면 전설이 나와야 되는데? 효도일당 100개? 요요도면 노래 한 곡 하라고요? 엉덩이 이름쓰기 이름도 써줄게. 노일도는 아니지. 무조건 채우죠. 갑니다. 소환석. 1200개니까 그냥 전설 하나 봤으면 좋겠다. 깨끗한 사람들 있다고? 오케이, 연퇴 좋고. 어, 신규 탑승 있다. 신규 수호구나. 어, 갔어. 흔들려서 이기네? 기분 나빠. 그렇지. 사면타. 보물 무게? 이기네. 하나라도 먹으면 다행이다. 오케이, 보탑이죠? 오케이, 보탑. 우선 보물 하나 챙겼고. 사연타야? 아, 이기... 어, 삽자리다. 어, 희기타 승채움. 이러면 보물 먹은 것보다 좋지. 희기를 이렇게 빨리빨리 닦으면 좋죠? 도감 효도는 안 올라가네? 어, 첫 번째 캐릭은 하나. 첫 번째 캐릭은 하나였어요. 두 번째 캐릭 갑시다. 하나 둘 셋. 갑시다. 하... 잘나와라. 유메타긴 하네. 흔들려서 이기야, 이것도? 오늘 내용 좀 불안하다? 야, 이것도 흔들려서 이기라고? 주장 아니야? 족제비. 사연타, 우선. 불은 잘 들어오는데 보물이 안 나와. 오케이, 확정 보물이다, 이건. 수호냐 탑승이냐? 탑승. 아... 까비. 오케이, 뭐야. 불은 진짜 오늘 잘 들어온다. 불은 아까 희기들만 나와서 그렇지. 불은 진짜 잘 들어와요. 희기 탑승. 흔들려주냐, 혹시? 오케이. 불은 잘 들어오는데 보물 탑승이 안 좋네. 보물 좀 주세요. 하나 안 먹었나? 하나 먹었지. 다음 캐릭에서 3루타 칩니다. 어, 내놔. 빨간불. 그렇지. 보물. 희기 탑승. 흔들려라. 단단하네. 흔들렸어. 네, 뭐야. 이걸 왜 입는다고? 불은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 보물을 왜 안 주시지? 기분 나쁘게. 쌍알 어때요? 응, 갖고. 뭐야? 이씨. 도감차니까 바로바로 주네? 설마 노범물이냐? 오, 이씨. 개방한 거 아니야? 지금 얘 굶었지? 그럼 몇 개 굶은 거야? 2.5개. 다음 캐릭에서 1.5니까 4개 뽑자. 말로 없런. 넣어주는 거야? 길이 한 번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튕구하자. 오, 자연스러웠어. 오케이. 태성이 형 좀 넣어줘. 형, 알지? 알죠? 보물아 고마워로 외치라고? 그럼 진짜 보물 주나? 보물아, 고마워. 오? 아, 근데 변신은 갔네. 파논구 동민별풍 열악에 검사합니다. 보물주 탭. 아, 진짜. 불은 기가 막히고 그러는데. 왜 보물을 안 줄까? 어, 이건 먹었다. 오케이. 옥느니. 휴. 흐흐. 이게 뭔가? 미친 거 아니야? 엉덩이 이름 쓰기가 보인다고? 불법 다 꼴아박을 거예요. 불법 다 꼴아박을 거임. 엉덩이 이름을 쓸 순 없지. 1일 패키지까지 봐야 되나? 오케이. 어, 눈이 잘 들었는데. 아, 뭐야? 야, 왜 안 들려? 고장 났어? 어? 고쳤는데? 10킥 뽑으면... 개 망하는 거 아니야? 요번킥이 보물 안 나왔어? 야, 합성 얼마나 잘 되려고... 아니, 뭐, 보물을 왜 안 주는 거야? 합성 전성화 3개 꽂아줄 거야? 750킥 갔네, 7개 나왔어요, 오늘? 거의 100개당 1개 꼴이네, 오늘? 뭐, 이런 날짓들이 있긴 해. 그래서 제가 환성 포켓을 보통 12시넘을 까거든요. 망했다. 망했어요, 형들. 여섯 캐릭 가서 구르기 54 540개 가서 3개 쳐먹은 거야, 지금? 야, 540개 가서 3개 먹었다고? 괜찮아, 먹으면 되지. 하나면 4개씩 떠버려. 수고냐? 뭐야? 히기라고? 이게 병이 있겠다, 히기. 재물이 어딨어? 지금 한 번 뽑을 때 다 나와야지. 걔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불 질러. 누가 불 좀 질러봐. 이씨아! 대신 개라, 새끼. 630개 까서 이렇게 3개? 210개당 하나? 이제 이거 다 까면 3개 더 먹는 거야? 허, 재밌네, 게임. 몰라? 죽겠지, 뭐. 도감이 하나라도 있냐, 지금? 없지. 에잇. 이렇게 빨간 볼이래? 이런 짤짤해서 하나씩 죽어야 돼, 보물을. 뭐지? 이거 뭐지? 뭐든가? 염소냐? 어, 이 새끼 자꾸 나와. 다른 거 신규나 나오지? 자, 그냥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돌려, 확률업. 뭐가 많기네? 히기 탑승인데? 내려가. 좀 내려가라, 좀. 그래. 히기 변신 안 돼. 그렇지, 보물. 자, 이제 확률업. 확률업은 좀 잘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확률업. 이런 데서 히기 수호, 히기 변신 주시면 나이스. 는 흔적도 없고. 히기 탑승. 어흥. 어흥이다, 이시아. 어흥. 가자. 안 못 먹으려나 보다, 오늘. 어? 오늘 못 먹으려나 봐. 1댓 패키지에서 한번 노려봐야 돼. 밑에 줄은 쳐다도 보지만. 흔들려서 보물이다. 병신, 왜 안 흔들려? 오늘 수호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니네. 2년타. 오케이, 보수하나? 이제 좀 슬슬 맥이 풀릴라 그러나? 어? 어? 이제 슬슬 맥이 풀리나? 오늘 좀 땡겨야 돼. 오와, 먹겠다, 먹겠네. 고타. 어, 근데. 엉덩이로 이름 쓰는 그나리오라는 꿈망 같다. 형 조금만 힘내. 안 돼. 각종 보물. 아, 이런 거잖아. 그래도 수호다. 수호가 어디야? 전 수호. 그리고 돌은 잘 들어오긴 하는데 소위치를 보면서 뭐 떨려줘봐. 하나 먹겠다, 이거 하나 먹었다. 뭐야? 흔들려지. 내려가. 그렇지. 신규 탑승. 까비. 자, 최상급3 너만 믿는다? 오케이. 빨리. 이거 흔들렸어. 어, 두 개 sponge. 내려가. 신규 탑승. 어때? 안돼? 해만. ladder to both. 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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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외어. 희귀 탑승이야 이것도. 야 니네 왜 그러는거야? 흔들리지도 않았어. 야 오늘 수호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냥 망했는데. 하고 싶은데? 이건 걱정먹은구나. 그것도 조심하나. 한영구 동인 별풍성 열악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북극점 가보자. 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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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다 내려가 어떻게 변신 되냐 끝났는데 이제 없어요 소환적이 뭐야 이기야 11개 먹었네 그리고 마지막에 최상급 쓰레기에서 좀 나와주긴 했나보다 11개 나왔네요 11개 아니다 12개 100개당 1개 먹었네 합성합시다 그래도 최상급 쓰레기 좀 나와주긴 했나봐 우선 여기서 희귀수호 닦자 신규 희귀수호 3마리 이상인 신규 희귀수호 우선 첫번째 실패 오 오 그래서 희귀는 많이 나오긴 했어 4개 5개 5 5 야 조졌다 엉덩이 이름 쓰게 생겼다 5 그러면 희귀변신이라도? 희귀변신이라도? 뭐 없냐 3개 3개 이거 뭐 나쁘진 않아? 합성결과물은? 12바퀴 스포금지? 4개 4개 자 여기에서 우선 희귀수호가 나오길 바라야 신규 희귀수호랑 그리고 신규 보탑이 자연빵으로 신규 탁승 희귀수호랑 신규 탁승 희귀수호랑 어 흔들려주세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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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합성은 나쁘진 않긴 해 5개 1개 2개 3개 1개 4개 메표 원숭미냥 많이 먹겠느냐 이거 오늘 좀... 근데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냐? 합성까지 했는데 열.. 15개? 우선 탑승 받들게요 탑승 다 받고 오! 수호를 그럼 돌리자. 한 바퀴씩 돌리자. 변경. 한 퀴 끝내줘. 원숭아 고마워. 아니 원숭이 아닌데. 개 이름 뭐냐. 박쥐인가? 박쥐야 고마워. 박쥐야 고마워. 박쥐야 고마워. 박쥐야 고마워. 박쥐야 고마워. 박쥐야. 세 바퀴. 가자. 전설 도전. 여기서 전설 하나로 뜨면 뭐 효도 안 찬 거 괜찮아. 하나만 먹자. 하나만. 솔직히 환수 뽑기 뭐 희귀 보물 언젠간 차. 전설 하나 먹으면 요번 뽑기 성공이야. 하나당 16%. 쓰리. 두. 차. 흔들려. 손은 없겠지. 그치? 두 번째. 하나 둘 셋. 수호. 하아. 이 자. 아. 앗. 앗. 그냥 쪄졌는데? 돈 갖다 버렸는데? 이 정도면? 신규 탑승 없고 진짜 마지막인데? 계속 망했는데요? 유튜브 형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영상이네 이거 한 바퀴로 돌려보자 흰족도 없고 어영부영 또 불보도 4000개 썼어 간다 다나안 하겠구만 갑니다 쓰리 투 이야 주유가 나와? 차라리 탑승이라도 나오지 야 이러면 어떡하냐? 그냥 망했는데요? 어? 쌍할 것도 없어 야 진짜 노효도야? 이거라도 까볼까? 엉덩이로 이름 쓰긴 싫텐마야 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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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같고 이거 너무 망했는데? 확유로 업적이라 깨자 아 삽살기 아깝고 야 근데 여기에서 마저 희귀를 줘버리네 야 이것도 희귀야? 내려가 와 개X빠 같는데? 그거 업적만 깨게 업적만 업적만 깨려고 이제 두번 남았나? 야 게임 꺼버리고 싶다 이거 염소야? 48개 오늘 월간 패키지 퀸 질렀네 보물도 몇개 안나와서 점수도 얼마 못올렸어 어휴 짱이다 우와 신난다 축제구나 에이바존? 라이프리얼린 슈퍼채킹 1800원 우와 노다빔? 망했어 노도감 그냥 이거 환수와 희귀 탑승 하나 뽑았네 마력 300이나 올라가 1200개? 월간 패키지인데 황영구 동림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엉덩이는 쓰지마 일일 스키 질대보자 몇일 안나왔어? 점수잘 가게 지푸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